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역배특 기계적으로 역배함 이쯤 되면 이제 매매법이 있는거지 배팅철학 아 정밀짓고싶다 아니 단도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첨탑이 단도하나 안주겠습니까 암호한대 꽂혀도 100대0역배 터지는데 당일쌀치면 약과치 크크 그건 그래 얍 얍 으아 다 수강허되는거 에반드 그냥 부셨을걸 됐다 무시나 깠다 왠전 배신 이게 엘리트지 척이 척미라 한도 구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한도가 나오긴 하는거니? 크리탐 행꽃 대신 귀여운 닌두를 계속 골받게 하면 고래밥으로 방에 설치 나오는거 알지? 처신 잘하라고 독바 연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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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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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연금 안돼 한대 때리지 말걸 너무 세게 때렸네 한컨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향로 3이어야 되나 3 어허 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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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шая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강화하지?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향론데 웃을 필요는 없지. 맞아서 백년 퍼즐 보자. 앗! 괜찮아 어차피 에너지 세 개밖에 없어. 재산상 2개 너무 좋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재산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거죠? 이건 이런 아니 이 잔상 진짜 좋다. 근데 범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범우야 범우야 눈치챙겨. 데신 비어여 비어여 뭐야되지? 열장변화참아? 못참지 아 거무달라고 아 분리타임 하나라도 있었어야 했을거 같은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온갖 부정한 것들이 세상에 튀어나왔다 희망은 왜 없음 희망은 왜 없음 휴 휴 아니 에너지 빠싹빠싹 마르네 마른 오징어 사일런트 지울거 없는데 정밀 지울게 없네 설분 정량밥인데 갓 강단 지울 skr 강단 강단 지울ę 활용 지울거 이르셨구나 필각 아님? 맞지? 강철의 폭풍 어? 그래도 강화된게 더 낫겠지? 아니 내 향로 나 향로라고 음? 갓 갓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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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업무 일 상스레 폭풍 완전 좋은데 안도의 수치다. 사일런트 단도협회에서 연락올듯 작은 상자 전국 사일런트협회 전국 사일러 전국 사일러 전국 사일러 전국 사일러 20피를 너부단대 이 썩음 다리 꺾기 쓸까 약화 많은데 잔상 1방어 챙길 수 있는데 아데레날린 없니 이 썩음 흠 이 썩음 이 썩음 이 썩음 이 썩음 이 썩음 악몽 악몽 다 꺽 할까 악몽 연금 할까 방금 이 환영살인마 턴이었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잡았네 케틀벨 운동화실 운동한판 아크 060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능지척쌤 써야되는데 5 6 6 5 4 4 4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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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강설의 폭풍 왜케구려 아이씨 아니 열받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그리타다. 그리타다. 몇 드리야? 8. 16. 1. 4. 아니. 다, 다, 다 아는 카드들이구만 편돌, 눈반구, 검은별 에너지우물 먹긴 해야 될 것 같음 카드를 쓸 수가 없어 또 작은 상자 3스택 되려고 하는 물음표만 쭉 가면 4스택 볼 수 있긴 한데 4스택 볼 수 있긴 한데 퓨 옵션 안나왔다 불편할뻔 난 이거 정밀 집어서 일부러 건물만 주는거지 그가 정밀을 집었습니다 환성 어 성급함 쓸 수 있겠는데 0코 0코 교살 지워야되네 성급함 쓰려면 뭐 교살이야 지우면 되는거 아닐까 드렉 이벤트 어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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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깨신. 와쌤. 폭주 건물도 아니고 폭주 강폭이 뭐야. 그래도 살았다. 저금통. 형성.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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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ceral. 저금통. 세어. 나. 차. 이 카드는 쓸어 담는데 정작 건무가 없네 이젠 건무 나와도 쓸모없지 않을까 80 디리고 48 쥐 아깝다 블러브소 아 제발 선생님 이게 뭐가 까비야 완성 플라스크 거르자마자 스네골 뜨는거 봐 도살 없는거 조금 안좋을거 같은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유력영상이야. 정말 최고야. 너무 빨리 죽였나? 이 괘씸한 건물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뭐야 단독에 8딜이라고 돼있어. 써봤자 1코 24딜 밖에 안되는데. 안쓰는게 맞겠지. 인공물 깔 수 있다. 총매강화야되나 형상강화야되나. 합정너. 5딜을 이용하여 10때문으로 가끔 냄새를 지켜주면. 잘 지켜주지 않으니. I think he's just 히어보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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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쓰고 최대한 딜 넣어야지 볼 수 있나 어 땡큐 스네골 스네골은 신이야 1005의 올 샌드 아님 능지서 처음은 안쓰는게 낫겠지 안쓰는게 낫겠지 안쓰는게 낫겠지 안쓰는게 낫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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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 아 선선에 예압 와 의자 형상강화구 흠 흠 흠 흠 꼭 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거 날까 제거 나는게 호션 너무 비호감이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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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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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446 오늘의 교훈